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김진애 의원님은 도시계획 전문가십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신데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씨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오세훈 시장이 아시죠? 100m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겠다. 광화문에. 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 발 물러선 듯한 얘기를 했는데 한 달간 시민 의견을 듣고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감도입니다. 저 밑에 나오는 사진. 조감도. 우리 그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 조감도를 잘못 그렸다며? 조감도를 잘못 그려가지고 너무 높게 보이다며? 아이고 참네. 저는요. 저도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리스폰드를 받았는데 저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m짜리 저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국가주의적 발상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전군대적이고 아니 우리가 평양도 아니고 평양에 우리 인공기 띄운 거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거가 전군대적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거 자체가 발상도 웃기는 데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돈이 110억이나 돼요. 그렇죠. 금액이. 110억으로 갖다가 여기다가 예산을 드리는 것도 웃기는 짓이고 웃기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발표한 게죠. 이거는 과정 자체가 반민주적이었습니다. 반민주적입니다. 시민의 참여. 그거 없이 하다가 떡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신문에서 막 띄워주고 그랬죠. 띄워주고 나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지난주에 자 이거는 뭐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얘기를 들어보겠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서 그때 하던 말이 조감도가 뭐 너무 잘못 그려졌다는 거기 나와서 또 얘기하는데 아 저는요. 뭐냐면 제가 오세훈을 얼마나 저는 무능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무능한 거는 이미 12년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고 그때 이제 오세이돈 문제에 그 다음에 저쪽에 서초구에 그 토사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사망한 얘기. 그 다음에 세비통둥섬 뭐 이것도 뭐 혈세를 굉장히 낭비한 것도 그리고 여기 당장 광화문 아니 광화문이 당신 앞마당이냐. 왜 광화문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아니 광화문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광화문을 광장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 거의 20년 전부터 얘기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오세훈 이명박 시장 때 깊이 얘기가 되다가 오세훈 시장 때 했는데 그때 뭐가 얘기를 됐냐면 그때 세 가지 안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놓는 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이쪽 우리 저기 뭐죠 우리 센터 우리 광화문에 저기 뭐야 이순신 장관 쪽으로 붙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쪽에 미대사관 쪽 교보 빌딩 쪽으로 붙여서 하는 거 이거 국립장이 아니고 세정문화회관. 세정문화회관 쪽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안 이 세 가지 안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았어요? 오세훈 시장님. 어떻게 결정했어요? 시민 투표했어요. 시민 투표해서 가운데로 했는데 근데 그때 바보 같은 게 그때 다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붙여야 된다. 한쪽으로 붙여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붙이려고 그러면 세정문화회관 쪽이 더 좋다. 당연하죠. 그쪽의 문화적인 활동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당시에 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딱 저기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가운데 놓는 거로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핑계대가지고 가운데 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 들은 게 뭐였습니까? 세계 최대의 주각분리대. 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 땡볕에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세월호 때도 거기 잘하고 그러긴 했지만 시민적인 공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난 정말 오세훈 시장의 이 발상은 아니 이 사람 왜 그런가? 어렸을 때 못 살았던 거를 한 푸를 하나? 아니 왜 이렇게 겉만 번두를 한 걸 좋아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했습니까? 오세훈 저기에 중앙분리대가 쫙 있는데 저쪽에 광화문 쪽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다 뭘 하겠냐면 아이스스케이팅을 링크를 만들겠대. 그런데 그냥 아이스스케이팅이 아니라 슬라이드 있잖아요. 당당하네요.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시민들은 그걸 다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습니다. 저는 근데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 기억을 하고 왜냐면 그때마다 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슬라이드를 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광화문 위로 해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 발상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진 한 번 찍으면 멋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 때 사실 이쪽으로 다시 왜냐하면 중앙에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박원순 시장 3기 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한 굉장히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때도 시민단체들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하튼간에 활동을 위해서 한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지금 하여튼간에 이용하기는 훨씬 좋아져요. 일단 숲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숲이 생겼죠. 숲이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앉을 수가 있고 처음에 그것도 엄청 반대했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다가 나무적이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뭐 한 십몇 년 만에 이거 하는 거냐 뭐 해가지고 근데 오세훈 시장도 뭐라고 뭐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이제 또 뭐가 건드리고 싶어진 거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옆에 세종문화회관 옆에 열린 광장이라고 거기가 조금 큰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뭘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발상이 아니 왜 100m 계양되냐고. 저거 왜 만드는 거지. 아니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저기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LED로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영원히 빛나는 뭐 있잖아요. 워싱턴 DC에 우리 알링턴 묘지나 이런 데 보면은 불 꺼지지 않는 불이나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또 화가 났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저걸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오세훈 시장 발표를 해요. 한 달 동안 이걸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또 지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아니 왜냐하면은요 제가 그 사진 혹시 있으면 하나 찾아가지고 무슨요 그냥 앞에 영상 쫙 PPT 깔아 놓고 뭐 자기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 건축관 못해서 건축관 못해서 무슨 한이 맺힌 사람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그런 거 봐. 저거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막 이렇게 폼내가지고 아니 지가 이거 많이 만들었냐. 왜냐하면 이런 거 있을 때는요. 전문가. 시장은 전체적인 취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1안, 2안, 3안 이런 게 설명이 있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나와서 저짓을 해. 본인이 나와가지고. 저짓입니다. 가짜 건축가 짓을 하는 거예요. 저짓입니다. 이 빵터였으면 저짓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세종 가운데 중앙분리대 만들었을 때 광화문광장 만들었을 때요. 제가 그때 중앙분리대라고 막 저기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설계자 이름이 안 나와요. 오세움만 나와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설계자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조경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동을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동 설계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했는데 그때도 고원시장이 딱 저기하고 그 다음에 딱 전문가. 그때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막 욕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도 나중에 보니까 쟤네들이 왜 저러나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불분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랬더니 보니까 고원시장을 욕하기 위해서 욕하는 거였더라. 그때가 이제 대선 전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면 대선 행보한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뭐냐면 고원시장 하지만 제가 욕먹었어요. 김진혜가 설계자로. 왜냐하면 그래서 김진혜가 설계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세움만 맨날 나오고 설계자가 안 나와요. 그게 조경가든 건축가든 도시 디자이너든 이게 뭐냐면 도시를 디자인으로 만들다가 운운하고 그랬으면 그런 걸 해줘야 될 거 아냐.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제가 이러다가 또 이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저 돈을 엄청나게 쳐드린 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건축가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외국 건축가니까. 외국 건축가 이름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건축가는 자하하디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성 건축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나오면 자켓 폼이 안 나는 거지. 외국 건축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돈을 몇 배를 쳐드려 둬가지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안을 반대했었거든요. 왜 거기다가 비행접시 같은 걸 갖다 놓냐고 동대문에다가. 정말 짜증나죠. 거기다가 비행접시 같은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베이징에도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외국 건축가들이 하나같이 한다는 짓이 자기 시그니처를 온 세계에다 심는 거거든요. 건축가마다 시그니처가 있군요. 그럼요. 자기는 이렇게 막 비행접시 같은 거 만드는 게 그 여성 건축가의 시그니처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기 두바이나 이런 이상한 데서 돈 많은 데서 하는 지랄을 하는 데서는 알아 이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데다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반포대교 밑에다가 둥둥 떠 있는 보행기업 만들고 핑크빛 저기 뭐야 보행기업 만들고 이것도 뭐 하는 외국 건축가입니다. 외국 사람은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나라 전문가가 많은데 자기가 폼나니까. 자기가 폼나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요. 여튼간에 뭐 요새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저기다가 100m를 치매라고 그러는 게 누구의 지식이었다는 둥. 뭐 저걸 해야지 대선이 닥선된다는 둥. 대선. 본인 대선 출마에 관해서. 대선에 저기를 하는 둥.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 얘기가요. 여기다 계양대 만들자는 얘기가 여러분들 광화문광장은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박정희 상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순신 상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궁극주의다 이러면서 비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상은 뭐 이렇습니다. 영국의 트라팔과 광장에 넬슨 제독의 상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이 그냥 넬슨 거기 상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기 그냥 파운턴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 상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양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도 수없이 있었어요. 박정희 상을 만들자는 거는 비판이 많았고 박근혜 상을 만들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여튼간에 그런데 여기다가 그때 계양대 만들자고 하니까 그때 노회찬 의원이 했던 말의 생각이 나 그때가 이명박 시장 시주년 나만 했더니 네 계양대 만듭시다. 그 대신 땅 속 100m로 이야 정말 노회찬 정말 의원의 촌촌 살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서울시민들 속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도 속지 맙시다. 이렇게 건못 행정하는 거에 속지 맙시다. 110억이 있으면 TBS를 지금 시민방송을 없애는 적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한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런 거 할 땐 지가 나와서 저렇게 폼내고 발표하면서 여러분들 작년에 오세훈 시장의 가장 저기가 뭡니까 오세이도난이에요. 물난리 났을 때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반지하에서 그렇죠. 반지하에서 그래서 매입해가지고 한담 뭐 운운하고 있었잖아요. 지하 터널 만든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발표가 없어. 그리고 며칠 전에 누가 나와서 반지하 매입에 대해서 발표하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SH 공사 사장. 김혼동이라고 예전에 경실련. 네 맞아요. 경실련.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일은 밑에다가 그래 그런 거는 SH 공사가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냥 밑에 치지 않고 자기는 폼내고 나와서 건축과연하는 거. 이런 사람한테 수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수고한 게 한두 번입니까? 건무세만 하는 사람, 이미지에만 만드는 사람, 그거를 언론에다가 뿌리는 사람, 우리의 혈세를 망가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수고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위선과 가식입니다. 위선과 가식. 이런 건물에 속지 말자. 알겠습니다. 속지 말자. 또 속입니다. 또 속입니다. 또 속입니다. 오세훈에게 속지 말자. 오세훈 뿐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모든 이미지, 사진 이미지, 방송 이미지 이런 거 하는 사람한테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다 있을 텐데 뭐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써주세요. 누군지. 여기는 댓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세훈 건무처럼 댓글 안 돼요. 이게요. 지금 최근에 이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김건희 효과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효과가 이게 유튜버 효과도 있지만 SNS, 우리 아이폰 효과도 있지만 이게 김건희 효과도 상당히 있어요. 이 홍보 사진을 끊임없이 뿌리고 그러는 거 여러분 누가 있나요? 오세훈. 오세훈 건무처럼 말고 또 오세훈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이미지만 뿌리는 거 건문만 내는 거 위선과 가식으로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지금 서울의 아젠다가 이거냐고요. 나 저거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